연수구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안전한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간에 방역물품 세트를 지난 30일을 지원했습니다. 이번 방역물품 지원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서비스를 꼭 받아야 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획됐으며, 연수구 지역 어린이집, 유치원 등의 식자재를 납품하는 바른 F&B의 후원으로 이뤄졌습니다. 연수구는 1차로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 제공기간 26곳에 방역물품 세트를 전달했고, 휴업 중인 11개 기간에 대해서는 영업재개 시기에 맞춰 지원할 예정입니다. 물품을 기부한 바른 F&B 관계자는 심리치료, 재활운동 등 사회서비스를 꼭 받아야 하는 이웃의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